밖에 안걸리냐? 아 네! 제가 20만 되면요 코인노래방을 딱 가가지고 그... 한... 한시간...에서 한 두시간? 예... 그 정도는 제가 그... 저 뭐야... 예... 방송할라구요 원래 내가 약간... 약간 콧소리가 좀 심할때는 약간 성시경이랑 비슷한데 성시경 노래 많이 했는데 아... 정말 강력하네요 예... 아... 아 기분 좋네 그냥 막 그냥 오늘 막 그냥 어? 잘해라 너거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뭐 따로 제가 좀 공지를 또 하도록 할게요 예 방송하면서 노래 부른게... 요거 두번째인거 같은데요 예전에 그... 몇 년 전이야? 칠... 칠 년 전인가 한번 불렀던거 같은데 칠 년 전 아 목소리가 심형래 닮았다구요?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확 용갈이 그냥 내일 출근할 때 용갈이 확 풀어가지고 엉덩이 물으라 해볼까 그냥? 아하... 아하... 예... 아... 예... 아 근데 되게 긴장되더라 방금 제가 왜 일어서서 불렀냐면 표정 관리가 안될거 같아가지고 아하... 예... 아 근데 되게 긴장되더라 방금 제가 왜 일어서서 불렀냐면 표정 관리가 안될거 같아가지고 되게 부끄러울거 같아서 아하... 아 근데 아까 자신이 없었어 노래 저 답장 저 노래가 아 듣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불러보지 못하니까 좀 되게 자신감이 좀 겨려돼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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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나 잘 됐다 아 근데 제 노래 부를 때 약간 손발 오그러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? 에? 손발 약간 오그러들지 않아요? 저런... 저런 노래 하면 저런 노래 하면 아 좋았어요? 아... 형이 좋네 좋아! 어... 어쨌거나... 손발 좀 오그라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하면은 뭐... 만족... 아 긴장하니까 침이 팍... 말라버리더라고 어... 아... 그 예전에 제가 친구 결혼식... 축가 처음 불렀을 때 그... 약간 그 느낌? 어... 혀에... 혀에... 침이 없어... 어... 다 긴장해야 말라가지고... 딱 그 느낌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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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했는데도 이게 좀... 사람들한테 노래 부르는게 그게 다 꿀꺼이 모르는... 고맙습니다. 난 왜 그래? 패크 한번 놓아드려야 겠고 말 에엥ㅎㅎ 크앗ㅎ 크흐 ㅋ 아.. 그걸 엄청 많이 brot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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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